왓티비오님께서 주작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하셨습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뇌성마비오입니다. 왓티비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작이 아니고 진짜 뇌병변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고 있습니다. 제가 아태병원에서 주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 현재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유지수 작업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으로 좋을까 그인님 조선 그리고 택조계 하는 걸 그리고 다른 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영 지구 것도 좋아합니다. 장애인 간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할 수anco 있고 장애인 가지고 사기æ και 다 나쁜 것은 장애인 가진 사람들은 다류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하고 와TV5님께서 착고로와TV5님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이 인트로를 영상에 넣은 이유 착고로와TV5님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제가 이 인트로를 왜 했냐면요. 제가 장애가 있고 있다는 걸 참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 장애에 무사거나 추적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전 진짜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절대 추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제연견들도 참고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상처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그런 댓글은 뜨지 많았죠. 저도 참고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